다음 소식 두 번째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지역 화폐 탐나는 전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한번 좀 다뤘었는데 그렇죠 두 분은 혹시 앱을 좀 다운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앱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앱 말고 이제 카드를 발급 받으러 가야지 가야지 하는데 예쁘더라고요 또 카드가 아직도 못 갔네요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지역 화폐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혼란이 좀 빚어 빚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현재까지 가맹점 가입 비율이 30% 가 취해되지 못하고 있고요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걸 발행을 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정말 실효성 있게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제주도는 현재 그 코로나19 시기라서 이제 가맹점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생겨난 문제고요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남아있는 제주 사랑 상품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사용 여부를 두고 좀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내년까지 기존 지역 화폐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까지 회수와 환전이 가능하니까 착오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탐나는 전과 관련해서 불편사항 등은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불편사항 문의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맹점이 이제 1600-0836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죠 소비자는 1600-3971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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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